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안면비례칭을 가진 환자에서 하악외소증수술 또는 무턱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환자분은 오른쪽으로 턱 끝이 이동한 안면 비례칭을 갖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입꼬리 높이도 좌우측이 조금 다르고 우측이 약간 높은 상태고요. 왼쪽이나 오른쪽의 턱의 좌우 폭도 왼쪽이 조금 더 오른쪽보다 넓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턱선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블록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CT에서 보시면 눈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면을 맞추고 얼굴을 정렬한 모습에서 보면 하악 턱 끝이 우측으로 변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악하게, 하악 바디 체부의 각도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조금 완만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턱 끝의 위치도 오른쪽 초록색 라인보다 왼쪽의 보라색 라인이 조금 더 긴 다시 말해서 왼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실제 모습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사악 턱 재건을 할 때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대칭을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왼쪽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얼굴 전체적인 대칭은 맞아지지만 입이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입과 끝에서 하악 체부와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수술 후에 더 입이 삐뚤어져 보이고 얼굴 비대칭이 더 심해진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수술 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러 각도에서 그 내용을 함께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입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하악 외소증 무턱 수술을 시행했을 때 정면의 대칭성만 고려하면 오히려 수술 후에 입이 오른쪽으로 더 틀어져 보이는 입가와 하악 체부의 거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입이 삐뚤어져서 수술 후에 비대칭이 심화됐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 하악의 모습이 이런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 듯한 느낌을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전졸된 앞으로 튀어나온 모양도 오른쪽은 좀 많이 튀어나온 데 반해서 왼쪽은 길이가 길어지면서 돌출이 약해지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턱이 많이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악의 위치나 어떤 얼굴의 비대칭에 있어서는 크게 위치의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틀어진 뒤틀린 양상의 하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정면으로 맞추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이 왼쪽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엑스레이 이미지와 실제 사진을 오버랩핑해서 이 부족한 어떤 하악의 돌출 정도, 턱 끝의 돌출 정도를 측정해 보면요. 이상적으로는 코끝과 아랫입술을 연결한 이 직선이 턱 끝이 위치해 있을 때 비율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일단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선에서 이 턱 끝에 부족한 돌출량은 한 16mm 정도가 되죠. CT에서도 보면 피부 음향에서 빨간색 보조선을 그어보면 이 앞으로 돌출된 양이 16mm 정도로 조금 부족한 그래서 돌출이 한 16mm 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16mm가 뼈가 커진다고 해서 이 16mm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뼈를 8mm 만들었다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 피부가 8mm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70-80% 정도가 돌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턱의 끝 라인과 이 하악의 위치를 보시면 오른쪽이 조금 더 외측으로 돌출된 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색 거리를 보시면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짧고 왼쪽이 길이가 더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쪽이 이 외측으로의 볼륨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CT로 보시면 하악재건, 하악외소증을 수술을 통해 교정하려고 할 때 이 외측으로 돌출된 양을 우측보다 왼쪽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술을 계획해서 수술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수술 후 3일째 반창고를 떼고 이렇게 조금 부어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요. 수술 후 한 2주째 실밥을 뽑는데요. 수술 후 2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붓기가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수술 후 2개월 14일 정도 된 모습인데요. 14일째에 비해서 붓기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빠진 모습이고요. 또 하악외소증이나 무턱 환자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관찰이 되는데요. 그 특징적인 모습은 하악외소증이나 무턱이 있는 분들이 입을 담으면 이쪽 호두주름이 과장되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는 게 습관화되는 그런 형태죠. 하지만 이런 수술을 통해서도 이러한 무턱의 특징적인 호두주름은 일부 개선은 되지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4일째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했을 때는 입에 힘을 빼고 살짝 벌렸기 때문에 호두주름이 안 보이지만 2개월 14일째의 사진을 보시면 약간의 호두주름이 수술 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측면을 보시면 무턱으로 하악외소증으로 턱목 각도가 굉장히 모호하고 입이 돌출된 듯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수술 후 3일째는 굉장히 부어서 턱이 과도하게 나와서 과교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나와있는 모습입니다. 수술 후 14일째에 보시면 3일째에 비해서는 많이 붓기는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이 부위에 붓기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 2개월 14일 정도 됐을 때 보시면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수술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턱이 돌출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악외소증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이 턱목 각도가 모호한 모습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보형물을 통해서 턱목 각도가 좀 또렷해지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면 모습 보시면 수술 전에 입 나온 모습과 호두주름이 관찰되고요. 수술 후 3일째 부어있는 모습, 14일째 역시 부어있는 모습이고요. 이때와 이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측면 모습, 이쪽에 부어있는 모습은 그대로 관찰이 됩니다. 한 2개월, 14일 정도 되면 붓기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이쪽 부위에 붓기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붓기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이 되고요. 완전하게 붓기가 빠져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이는 건 한 1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측 측면 모습 보시면 이렇게 입이 나와 보이고 턱끝이 없는 모습이고요. 3일째 돌출 만들어졌지만 조금 과교정된 듯한 느낌이 보이지만, 14일째도 약간 보이지만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과교정된 모습은 약간 좋아진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턱을 수술하면서 턱 끝을 길이를 약간 1, 2mm 정도 줄인 경우입니다. 턱의 각도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 턱 각도가 맨디블라 앵글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나가기만 해서는 이 길이, 이 폭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 턱 끝의 길이를 한 1, 2mm, 심하면 4, 5mm까지 줄이는 수술도 현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우사면 모습이고요. 우사면 모습에서도 역시 호두주름 관찰되고, 수술 후에 일부 좋아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보톡스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어서 이중턱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이는 게 2주째 조금 사라지는 모습이고 한 두 달 넘어가니까 그런 라인도 없고 이 턱 바디, 하악 체부 쪽에 이런 턱 라인도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하악 외소증 수술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기존의 보형물이 턱 끝 앞에만 보형물이 나가거나 또는 전진술을 통해서 이 무턱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입각 안쪽 이 부위만 전불이 일어납니다. 전불,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전진만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 하악 체부 쪽으로 굉장히 볼륨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어색하게 이쪽만 튀어나온 마치 투탄카멘의 턱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악 외소증에 사용되는 3DP 보형물은 이러한 하악 체부의 볼륨도 채워줄 수 있어서 이렇게 볼륨을 좀 만들어주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턱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CT에서 보시면 정면 모습에서 하악 체부와 턱 끝 이런 부위에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또 측면에서 보시면 전돌된 모습이 볼 수 있고요. 대략 한 12mm 정도 보형물을 만들었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시면 체부와 이렇게 하악의 턱 끝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수술의 조금 제한이랄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런 신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 수술 시에 이 신경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위험은 그닥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위를 볼륨을 주지 못하는 걸로 인한 실제 얼굴에서 이 부위에 볼륨이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은 조금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면 모습이고요. 이 사진 보시면 오른쪽이 턱이 작고 왼쪽이 큰데 왜 이거를 맞춰서 재건을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악외소증 환자에서 이 비대칭을 무조건 교정하기 위해서 볼륨 위주로 가다보면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은 채로 이 턱의 라인이 변화되면 오히려 정면에서 입이 더 틀어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에서도 이 보형물을 만들 때 완전히 이렇게 대칭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얼굴이 휘어진 축을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축을 약간은 극복하면서 그 중간 어디쯤을 택하게 됩니다. 또 이 사진에서 잘 보시면 이 부위 보시면요. 이 튀어나온 턱뼈가 없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도 한 2, 3mm, 1, 2mm 정도 줄였던 그런 경우입니다. 측면에서 보신 모습이고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턱끝이 돌아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완전히는 교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왼쪽으로 약간 볼륨을 더 줘서 교정한 모습이고요. 또 턱끝이 길이가 이 부위부터 이 부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한 2mm에서 3mm 정도 이렇게 삭제가 돼서 길이를 짧게 만든 경우입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체부 쪽에 볼륨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실제 모습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이쪽에 볼륨이 생기는 그래서 이쪽 입가와 이 거리를 보시면 수술 후에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볼륨이 생기지 못하는 턱끝 보형물이나 전진술은 이 부위의 볼륨이 필연적으로 더 부족해지는데요. 2차각을 제거하면서 또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정량이 많을 때 전진 양이 많이 필요할 때 기존의 보형물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보형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면 비대칭 환자에서 수술을 계획할 때 무조건 그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칭성을 회복하려고만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얼굴 축이 틀어져 있는 환자에서 겉면만을 어떻게 맞추겠다고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했다가는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데 얼굴형만 대칭을 만들어 놓으면 입이 비뚤어져서 상대적으로 실제 모습에서는 더 비뚤어지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술 계획은 사실 양악을 통해서 얼굴 입의 위치를 중심라인에 갖다 놓고 턱의 위치를 중심라인에 갖다 놓은 후에 전체적인 얼굴형을 어떤 3D 보형물이나 어떤 것을 수술적 조작을 통해서 그 대칭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악 수술은 뼈를 절고를 해서 뼈를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뼈가 완전히 붙을 때도 약간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형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볼륨 부족분에 대해서 보형물 삽입이 이루어져야지 양악 수술과 이러한 3D 보형물 수술을 현재로써는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악 수술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형물 수술을 했고요. 제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리콘 보형물 수술이나 턱끝 전진술 수술을 받으신 후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이 완료가 되고 턱뼈가 전진술을 했을 경우에는 뼈가 완전히 붙은 후에 수술을 진행하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된 상태에서 뼈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어떤 외형적인 개선이냐 아니면 기능적인 개선이냐의 선택에서는 기능적 개선이 먼저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 비대칭에 있어서 입이 많이 삐뚤어진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양악 수술에 대한 생각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입이 삐뚤어진 부분에 대한 개선을 환자분이 원한다면 양악 수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양악 수술은 또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을 완전히 얼굴형을 완전히 잡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면 비대칭과 하악외소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면 비대칭과 하악외소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